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북 압박의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권, 참혹하죠? 그렇죠. 이건 뭐 입이 모자라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데 정말 심각한 것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 무시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엔 인권보고서에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입을 막고 탈북자 단체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다. 이게 지금 유엔 보고서의 내용이고 또 중요하게는 지금 4월 28일부터 자유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자유주간에 탈북자들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2월에 통일부에서 거기 가는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연철, 이 사람이 방해를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그거를 다 백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있고요. 자금이 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4천만 원, 4천만 원 손인 건가요? 우리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돈인데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의 인권단체들이 다 모이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올해 처음 되는 게 아니고 재작년에도 미국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한국에서 했고요.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정부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다 도와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무실 운영비도 못 내서 대리운전으로 연명을 하고 또 정부가 싫어하는 북한 인권운동을 하다 보니까 막노동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막노동을 안 시켜줘요? 거기에 가니까 거기서 이런 사람을 뽑게 되면 자기들한테 불이 기울까 봐 이게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조금 덮든 것도 다 지금 지원이 다 끊겼고 그리고 사실 인권운동 하는 게 돈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열심히 밥 먹는 일처럼 열심히 해야지 성과가 나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제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자유북한 주간 이것마저도 정부가 이렇게 덮지를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한테 주는 돈은 그렇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퍼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 나라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탈북자들도 이 나라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매정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 정부에 몸담고 있는 관리들도 참으로 비겁하다. 지금 김정은이가 혹시 모르죠?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기관들에게 탈북자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김정은이가 그냥 조금 싫어하면 알아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이게 내 나라인가 싶은 게 탈북자들이 TV에 나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면 TV에 짤립니다. 이설주 여사. 조그만 계집애 한대. 죄송한데. 그렇죠. 계집애 맞죠. 이설주 여사 불러야 됩니다. 그거 안 부르면 TV에서 짤립니다. 대신에 전두환이라고 그래야 되고. 전두환 씨. 전두환 씨. 전두환 씨. 전 씨. 박정희 씨. 그분 90세예요. 90세. 박정희 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뭘 정말... 욕 나오니까 참으십시오. 욕이 나오는데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수석대변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을 좀 안 불리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지금 뭐 윤리위원회 재수하고 뭐 이렇게 오로지 김정은의 편에 서서 김정은 편만 들고 그 김정은 편을 두는 것을 또 뭐라고 말하면 확 이렇게 하는 이런 지금 현 정부입니다. 이런 걸 바라볼 때 저희는 이게 대한민국 아닌가? 최근에 탈북자들을 좀 만나니까 넌 무슨 고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항상 내가 이제 북한에 끌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또 특히 김정은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볼 때 또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김정은이가 말하면 한국 정부가 보내주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북한 인권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줘야 탈북자들이 발편 잠을 잘 수가 있고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는 그렇게 살갑게 되면서 탈북자들은 이렇게 매종하게 자르고 북한 인권재단 다 폐쇄시켰죠? 그렇죠. 거의 뭐 그냥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랬죠.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2008년도 2월 달에 그때 노무현 비서실장 할 때입니다. 그때 21명의 북한 주민이 배 타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8시간 조사해서 돌려보냈어요. 그 사람들 북한에 가서 다 처형당했는데 처형당했어요? 처형당했어요. 유시아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고기 잡으러 나왔던 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어린이들을 데려 나가는 고기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탈북이잖아요. 어린이들이 다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돌려보내서 거기 가서 이제 다 처형당하게 했거든요. 이 정부가. 그랬으면 이제는 정말 참회하고 북한 주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인권변호사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간 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참으로 아리까리하고 정말 신격화된 김정은에게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탈북자 단체들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또 이해란 박사님 미군부대에다가 또 약과 초콜렛 약과 보내잖아요.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200개나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정말 되고 있고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느끼는 것은 이 신혜한수 구독자분들 중에 애국자가 참으로 많다. 많이 주문이 들어왔습니까?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그날 밤 못 잤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네. 747-9902 747-9904 전화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에서 지금 이해란 박사님이 계속 보내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8천개 보내는 거 아니에요? 8천개 보내고 있습니다. 주문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주문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정말 우리 신혜식 대표님의 애국심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이고 무슨 말씀. 200개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모인 것 같고요. 한 2천 한 5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모여줘서 또 앞으로도 기간이 좀 있으니까 모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는 정부라고 말할 수 없고 정부가 아닌 정말 이건 무슨 집단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국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미군도 찾아가서 막 위로하면서 우리 떠나면 안 돼. 우리가 있어. 이렇게 이제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는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정부고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닌 도대체 어느 나라 편 정권인지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박사님께서 이렇게 또 활동하시고 탈북자분들이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 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최근에 기상천외한 일이 하나 일어났죠? 네. 김정은이가 북한의 노동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소환에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에 대해서 너무 신격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다. 자기를만 신격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김일성은 자기는 인민의 한 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고인민회 대의원에 입후부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이가. 우리가 방송할 때는 지난주 일요일이었으니까 선거가 진행될 때였잖아요. 그랬는데 김일성은 늘 자기는 인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의원에도 입후부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입후부도 안 하고 자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되고 있냐면요. 자기는 인민이 아니라는 거죠. 인민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다. 자기는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미쳤구나. 얘는 자기는 신이고. 그래서 인민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인민들을 돌보는 신이다. 인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미쳤네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그러면서 얘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 있잖아요. 사석에서는 미친놈의 영감태기 막 이런 욕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도 나라가 지금 나라 거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김정일이를 욕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석에서. TV에 나와서 욕하는 건 아니고. 사석에서 영감태기라고 이렇게 영감태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영감태기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점잖게 욕한 게 수령은 이렇게 신이 아니다.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인민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인민들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인민들을 돌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이상한 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통 큰 나팔바지 같은 거. 김정일 때는 김정일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패션 모델이었어요.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이제 색깔 국방색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라 사람들이 다 따라 입었어요. 김정일이가 무슨 옷을 입느냐 이게 무슨 카라 이런 형태 다 따라 했거든요. 김정일이는 그걸 낙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 바지 입고 원래 만드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북한산다 빗을 발랐는데 얘만 뚱뚱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따라한다고 뭐 따라하게 하고요. 그 머리도 이상한 도끼 머리 잘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머리도 따라하면 통제하는 거예요. 김정은 스타일을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하지 못하게. 자기 신이니까. 그래서 머리도 이상하게 자르는 게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미쳤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평론가들이 하도 좀 허망하게 이렇게 평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해란 TV는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신이시기 대표님하고 통코를 하게 되면 말이 잘 나가는데 우리 여기서는 이만큼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혼자 하면 좀 하면 안 되는 거죠. 진행제가 중요한 거예요. 말문이 좀 열려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곳에서는 김정은이가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 것이 좀 그게 진짜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김정은이가 심하게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작년이잖아요. 작년 5월에 강연제강을 내려보냈는데 선대수령에 대해서 엄청 요구를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선대수령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 너무 퍼주기만 했다. 불권에 구신거렸다. 그런 비난을 했고요. 또 최근에도 김정은이는 이제 무슨 투자의 천재? 투자의 천재. 그래서 김정은이는 돈을 많이 잘 끌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미화하고 있어요. 자기는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잘난 인간이라는 걸 이제 계속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한테 안 먹힐 것 같은데 그런 게. 어쨌든 걔는 지금 김일성이, 김일성도 신인데 김일성, 김정일도 지금 신처럼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인민의 대의원도 입후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는 그런 일반인들하고 같지 않다는 특별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위험하네요.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생각을 하겠나. 그런데 또 이번에 하노이에서 쫓겨까지 났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북한 주민들이 오죽이나 창피했으면 저렇게 나오냐.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간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유튜브들, 탈북자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북한 내부 소식을 갖다가 퍼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영향이 있죠. 어떤 정도로 영향이 있냐면 옛날에는 북한에서 강연회 할 때 이런 자료를 내려보냈는데 이걸 자꾸 빼려다가 갖다 폭로하니까 요즘은 강연 자료를 못 만들고 노동신문 들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걸로만 강연을 할 정도로. 정부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네,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김정은 암살 운동을 했거든요. 모금. 모금. 1억 달러. 1억 달러. 1억 달러 준다. 이게 서문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퍼뜨려야죠. 그러면 북한 내에서 돈에 관심 있는 건 누구나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나를 암살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의 불안감이 더욱 국대화되기 때문에 김정은 조건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평창올림픽 때 거기 들어가서 북한 응원단한테다가 김정은 암살 천만 달러 현상금 삐라를 막 졌어요. 응원단 애들한테 손에다 다 지어줬어요. 걔네들이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보고 갔어요. 걔네들이 설정당하지 않나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그걸 다 갖고 가고 못 버리더라고요. 김정은 그거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포털, 다, 다. 받아가지고 갔어요, 걔네들이.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 탈북자들이 좀 더 용감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탄압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아니, 청와대 무슨 식단에 가서 먹은 돈이 2,900원. 그러니까. 진희대로 그렇게 먹으면서 탈북자들 국가인권은 못하게 막고 있고. 그거 조금 절약하고 좀 주시지요. 청와대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왜 권금으로 밥을, 술을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가난한 탈북자들이 미국 가서 북한 인권 그걸 좀 폭로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막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부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처포적인 체면조차도 차릴 줄 모른다. 그런 식단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재미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민주국가에서 정말 이 영향력을, 민심이, 민심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란TV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란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신의 한 수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한 휴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